아라오나의 타장마당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온역의 천사를 하나님이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역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촉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휴하고 강하게 숨을 쉬셨다. 가엾고 딱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온역에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예루살렘 앞에서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타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가리키며 팔을 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예루살렘의 역병이 돌아 예루살렘의 거민이 몽땅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이 찰나에 타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일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의 기도와 간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려던 여하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하의 천사는 선견자 곁에게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곁은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가보니 오르난이 타작을 하다가 칼을 빼든 천사를 보고 혼입의 백산이 되어 아들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오르난은 그때 타장마당에서 아들들과 밀을 떨고 있다가 천사를 보고 아연실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르난은 그가 전쟁을 하는 천사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다윗이 오는 것을 본 오르난은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하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오르난은 소들은 번제물로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하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며 억지로 금 600세계를 달아주고 급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천사를 명령하시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오르난이 타작마당에 선 천사를 보고 혼비백산하자 그 후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행차했다고 기록했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천사를 기록하지 않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다윗의 행차를 아라우나가 천사로 착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시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종종 타작마당에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같은 단어인데 발음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아라머인 아르게반, 스칼릿과 상응하는 단어로 주홍색의 뜻이 있습니다. 주홍색은 희생물의 피 즉 그리지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아라우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은 50세결과 금 600세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 600세결은 소들과 화목재, 소재물과 타작마당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터까지 합하여 계산한 것이고 은 50세결은 그 당시 번제를 드릴 비용만 계산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번제단을 값없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정당하게 치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장로들의 참회와 오르난의 번제와 화목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룩한 장소를 침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시고 고통과 죽음의 징계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영혼들이 상하지 않도록 재앙의 천사의 칼을 멈추라고 하시고서는 그의 거로 가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몸에 무자비한 상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며 골고다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용서와 극율과 평화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도 우리의 영혼들을 아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독자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독자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함으로써 장착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 한 장소에서 또한 아라오나 타장마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영문팍에서 갈부리 언덕에서 예표하신 것입니다.